9월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과 유엔총회에서의 외교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과정에 어떤 과제들이 놓여 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 조성을 앞세우는 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시 행동의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비핵화에 있어 신뢰 조성이 중요하다는 북한. 하지만 그 신뢰 조성의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남북미 움직임의 변화에 따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 속에 교착 상태를 넘어 다시 활발해진 한반도 평화의 움직임. 그렇다면 2차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종전선언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변시점에서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됐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요. 이 가을에 이제 막 싹을 틔우려는 움직임도 있죠.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뿌린 씨앗이 가을이 되면서 어렵게 싹을 틔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상태에 머물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말에는 유엔총회를 통해 남북민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가세한 치열한 외교전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는 7일 펌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은 북미 간의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이 진전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오늘 쟁점토론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질문도 좋습니다.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관계가 역시 가을로 접어들면서 또 북미 관계도 역시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가을 결실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수확을 기쁨을 거두면서 내년도에 또 다른 진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김현욱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뉴욕을 방문하셨고 문 대통령께서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고 그래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 계회도에 올랐습니다. 폼페오 4차 방북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고 북미 협상이 계속해서 진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정대진입니다. 전에 없던 역사제 드라마를 보고 있는 2018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드라마가 극적으로 또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또 많은 좋은 말씀 들으면서 또 기대할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위원관 안보 동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열매, 꽃 맺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단어, 참 익숙한 단어 같네요.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조금 서로의 지난 한반도 둘러싼 협상 대화가 교착상태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또 유엔을 무대로 한 여러 가지 외교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어 보이기도 한데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지금 한반도 정세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용은 교수. 역시 평양에서 뉴욕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간 9월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은 어떻게 보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검다리, 드듬돌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9월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지난 6월 12일 이후에 특히 북미 간에 뭔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들을 못 만들면서 남기류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비핵화 종전 선언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서 남기류가 형성돼 있었던 그 상황들을 9월에 이런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남북 또는 한미 정상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10월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그리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고리가 9월달에 만들어졌다. 그 점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또 공동선언 이후에 유엔 총회를 무대로 한 외교전을 거치면 삼바도 정세 어떤 변화,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나 이런 질문입니다. 김현욱 교수. 김현욱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6.12 북미 간의 정상회담 때와 지금 양상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합의문이 B든 C든 어떤 성적을 받든 간에 최초로 역사적으로 북미 정상이 만났다는 그게 상당히 스팟라이트를 받았는데 이제는 진척을 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6.12 정상회담 이후에 진척이 잘 안 되고 또 폼페이와 갔다 왔는데 빈손망북하고 그러면서 한 두 번 정도 정체 상황이 왔던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정체 상황이 온다면 미국 국내 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진다. 물론 완전하게 북미 간의 접점을 찾아줄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던진 건 분명하고 그게 저는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미 양측이 다시 협상을 시작을 하고 폼페오의 평양 방북이 7일로 벌써 예정되는 그 정도만 해도 일단은 한 고비는 넘기지 않았느냐. 이제 앞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범철 박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김윤혁 교수님 말씀을 이어받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흐름상에서 한 고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이제 폼페오 장관의 네 번째 방목으로 이제 무언가 진전을 이루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사실 이제 어려운 고비로 치면은 이제 가장 어려운 고비가 현 시점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고 검증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답을 줄까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고속도로로 가느냐 아니면 비포장도로로 가느냐 그 길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기는 가능하네요. 가기는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랑에 빠졌다는 식까지 표현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합의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한 걸 보면 북한의 특정 핵시설과 특정 무기체계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고요. 북한 측에서 어제 조중통,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종전선언을 해주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의 신고 검증까지도 요구한다. 이러면서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 보니까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과 종전선언 문제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 검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가 될 것인가. 이게 잘 합의된다면 고속도로로 가는 거고요. 이게 합의가 잘 안 된다면 다시 비포장도로에서 약간 덜컹거리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에 좀 더 진전된 상태에서 폼페오 이번 네 번째 방북이 이루어지지만 또 방북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뭔가 셉상해야 될 내용을 안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길의 순탄 여부도 결정될 거다라고 보네요. 정대진 교수. 역사의 물줄기는 일단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핵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틀에서는 큰 물줄기는 정해졌는데 지금 신박사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물줄기를 어떻게 타고 가느냐가 남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9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물줄기를 다시 금물살을 타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긴 한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기대 수준의 현실화 과정을 올해 쭉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한 6월 정도까지 아주 기대 수준이 한껏 올라갔다가 이제 그 이후에 북미 관계 교착이나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어쨌든 기대 수준의 현실화 조정 과정. 그런데 이게 기대 수준 자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비핵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구조가 굉장히 좀 진안하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 과정을 좀 거치면서 조정을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장기전에 대비해서 물살을 어떻게 타고 갈 건지 그 당사자들이 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추진 과정의 현실화 더불어서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도 현실적으로 좀 인식하게 된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겠군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제 평양 공동선언도 있었지만 유엔 무대로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물론 매체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호응해져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의 반응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을 방문한 제3차 평양 정상회담이 있죠.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갖고 그야말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까지 포함시켜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국제사회가 화답을 해야 된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동안 행동해왔던 것들, 비핵화와 관련된 행동해왔던 것들, 또 미국과의 약속,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직접 밝힌 이것에 대한 화답을 요구했던 것이고 물론 미국 내에서 미국 여론 자체가 그것을 다 화답을 호응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오 장관,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했던 이 그룹들에게는 일정 정도 그것은 분명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지금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을 통해서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용어로 그렇게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폼페오 장관의 방북도 바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결국 미국 입장도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화답을 한다. 다만 그 과정이 실제 어떤 성과를 바로 거둘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은 또 검토를 한다. 그렇지만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7일,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이니까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저는 대체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그런 날짜랄지 또는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 종전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큰 틀에서 합의, 이런 것들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위원총회 연설, 그리고 일련의 그 이후의 과정은 상당히 현재의 흐름 자체를 과거의 그런 뭔가 삽박수함 또는 남기류가 형성됐던 그 흐름 자체를 좀 제대로 가닥을 잡아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 화답을 역설했던 연설, 그 반응은 어땠을까,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와서 이제는 북한의 어떤 비핵화 노력의 국제사회가 좀 화답할 차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면 북한이 참 대화하고 협상하기 힘든 상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미국하고 북한의 어떤 핵정책의 변화, 작년부터 쭉 보면 솔직히 북한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 변화해 왔어요. 미국이 초기에 얘기했을 때 CVI들 얘기하고 볼튼식, 리비아식 되게 엄격한 걸 적용을 했다가 지금은 쭉 내려갔어요. 미국의 변화는 완화되는 쪽으로 간 건가요? 지금은 FFV대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는 핵 신고부터 시작하는 그 로드맵이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영변 핵시설 폐기하라, 이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CVI가 현실적으로 힘들구나. 뭐 어느 정도 핵이 비핵화를 이루고 중요한 것부터 하자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이 그만큼 협상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다라는 너를 또 방증해 주는 거라고 보이십니다. 네, 뭐 견해차가 있으면 수시로 얘기 되겠습니다. 정대진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의 보검, 마지막 보검이라고 계속 얘기해왔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위원회에서 역사를 했던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화답을 강조했던 부분, 반응과 이후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 보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검을 내려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국제사회에 이제 우리가 화답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사회, 특히 미국 조회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걸림돌이긴 하거든요. 이거 뭐 불법에 대해서 왜 이걸 핵 개발한 거에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WMD 문제도 나올 것이고 북미 수교 개선 문제에서 있을 때도 북한 인권 문제도 또 장애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 주신 건데 국제사회에 호응을 하자라고 하는 걸 우리 마치 북한의 대변인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한 동신이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예, 좀 혹자보게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의 필연적인 운명인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 특수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인 것 같고. 뭐 좀 과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왜 형사법에서도 범인 은닉을 할 때 친족이 범인 은닉을 해 주는 거는 또 죄를 묻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족 간의 상도라도 또 따로 특례로 묵고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해 줄 거는 사실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를 대하는 이제 북한의 진전성 그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견인하는 거. 이제 그게 우리의 정말 어려운 또 이중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 비유 적절한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국제사회의 반응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사실은 메시지 자체가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북한 상황 어렵습니다. 인권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설득을 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첫 번째 파트가 빠져 있었던 거죠. 북한이 어렵다. 인권 상황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미 측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는 미국을 조금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께 건의를 보다 진솔하게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전달됐으면 이번에 있었던 그런 의심까지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비유, 우리 딜레마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북한 핵이 미국한테만 위협이 된다면 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미국에 접근하는 방법이 ICBM을 먼저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건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위협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신뢰 구축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은 조금 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서 소개를 할 때 이용호 외상의 외무상의 유엔에서의 발언했던 내용도 소개가 됐습니다마는 신뢰를 강조하고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다 얘기했었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연설 이후에 상당히 언론 접촉을 주로 좀 꺼리든지 쪽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용호 외상의 유엔 무대로의 행보. 특별하게 느끼는 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유엔에서의 북한에 대한 대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유엔총회에서 이용호 외상 또는 북한 쪽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허공에 그냥 메아리 없는 그런 발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존 에프 케네디 공항 도착부터 의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의 국빈 끝 예우를 하는 활주로에서 바로 리무진에 태워서 호텔로 가는 그런 예우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그런 예우가 최근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특사로 갔을 때 그때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목도나 또는 미국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국제사회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용호 외상의 연설인데 연설도 물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신뢰도 중요하고 일방적인 핵무장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핵무장 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 보면 리용호 외상의 연설은 굉장히 변화된 연설이다. 180도 달랐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의 연설의 핵심이 어떤 거였죠? 지난해에는 수소폭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수소폭탄을 태평양상에서 실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야말로 미국과 각을 아주 엄청나게 세웠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또 밝히는 그런 입장 표명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에서의 회담에서 정리했던 그 수준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리용호의 의무상의 입을 통해서 발언한 것이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와서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리용호의 의무상을 통해서 대화의 그런 모멘텀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표현이 됐다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면 리용호의 의무상의 이번 행보를 보면 결국 그렇게 언론 접촉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미국과의 여러 대화의 통로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작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리용호의 의무상의 뉴욕 연설 또 전반적인 일정은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계관이 주로 위원 무대에서 좀 강성 발언했을 때하고 대조해 보면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리용호의 의무상의 이번에 유엔에서의 연설 또 다른 행보를 봤을 때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김혜영 교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특징적이었던 것은 일단 신뢰, 북미 간의 신뢰를 강조를 함으로써 어쨌든 북미 간의 협상 프레임을 깨고 싶지 않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아직은 신뢰가 부족하다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계속 신뢰를 쌓자는 걸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후속적인 조선중앙통신TV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리용호 외상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신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일방적인 핵무기 해제 없다. 그리고 제재가 불신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느닷없이 종전선언 얘기하다가 제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간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는 걸 조금 암시를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하나 특이했던 점은 남북관계를 상당히 강조했다는 점. 그래서 남북관계 잘 되고 있는데 왜 유엔사가 끼어들어서 방해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전에는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소위 중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상당히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북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함으로써 이제는 뭔가 경제적인 어떤 제재 해제 이후에 경제적인 경제 협력이 어떤 효과를 한국으로부터 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네, 저도 제가 주목하지 못했었는데 남북관계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군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재 관련 문제와 또 하나 종전선언. 이 관계 속에서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조금 주목할 건가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용호 외상의 연설과 행보에 대한 소감입니다. 연설 자체는 지금 북한이 원하는 바를 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을 넘어서 다음 단계 제재 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미 측에서 이제 종전선언을 확보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행보까지도 포석을 까는 문제가 있었고요. 김현욱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북 간의 비핵화 논의가 됐으면 벌써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신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저는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없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나 검증 부분은 여전히 북한이 수용할 그런 마음가짐은 덜 돼 있다. 덜 돼 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외교적 행보 차원에서 평가를 해드리면 이용호 외무상이 외교관으로서는 역시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간 달리 금년에는 와서 미일중로 외상을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엔 총회는요. 193개나 되는 유엔 회원국들이 다 와요. 정상이 올 때가 있고 외교장까지 올 때 있고 하면 대표들이 오든지. 그래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모든 국가들이 다 강대국을 만나고 싶어하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런데 이 네 나라를 다 만난 외교상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다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교적 지위가 상승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로 나올 경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구나 하는 점을 느끼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향후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영대진 교수. 네, 리용호 회상의 연설 자체는 지금 바뀐 분위기 속에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한데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크게 도드라지게 획기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고 있는 종전선언, 제재 완화에 관련된 문제.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없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좀 밝힌 거고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역시 우리 민족끼리 문제에서는 또 경제협력 등등 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강조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재강조, 분리해서 또 가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재강조한, 재확인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외교 행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좀 북한의 잘못된 시그널리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지금 크게 봤을 때 비핵화 과정의 초입에 들어왔으니까 미, 일, 중, 러 외상들을 만나고 국제사회가 뭔가 좀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만나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상이 있는 것이다. 오판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기를 굉장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김현욱 교수, 아까 펌표 이번에 4차 강북은 가서 조금 뭔가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합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미 진전된 내용도 있다라고 신범철 박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펌표 이번에 방북, 어떤 정도의 특별한 진전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워낙 깜깜이라서 갔다 와 봐야 그리고 워낙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펌표 장관이 방북한 이후에 어느 정도 결과를 공유를 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에 나오고 있는 UN에서의 계속되는 연설들이라든지 또 조선중앙TV에서 나온 얘기들, 또 최근에 강경화 장관의 어떤 인터뷰 이런 걸 쭉 종합을 해보면 종전선언까지는 어느 정도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종전선언을 미국이 주는 대신에 뭘 더 받아낼 것인가, 뭘 더 덜 주고 싶고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된 부분 같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을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내고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변 핵시설 폐쇄, 사찰단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 정도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성에 덜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주는 대신에 아까 신범철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신고하고 사찰도 좀 받아라.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주면 제재도 풀어달라.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증폭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펌표 장관이 북한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전선언까지는 합의자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적어도 발표 형식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겠죠. 그게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모든 공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평양 공동선언도 남북 간의 선언도 역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론 중요한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때 동창리부터 해서 또 미국의 조치가 있으면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들은 그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 그 정도까지 대화의 어떤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펌표 장관의 방북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날짜를 만약에 잡는다면 그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에서의 큰 틀에서의 어떤 정리를 이뤄낸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현재의 전반적인 흐름 또 미국의 요구가 북한의 요구의 어떤 접점 찾기 그런 아웃풋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성과로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펌표 장관의 방북에서는 그런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에 깔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정리가 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한 당일치기 방북이고 4개국을 이번에 가던가요? 일본으로 쭉 해서 일본, 그다음에 북한, 한국,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지금 상황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이 흐름에서의 의제나 또는 전반적인 정리된 내용들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끝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펌표요가 방북한 이후에 그다음에 북미 간의 과제는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데 혹시 상황에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변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정 교수? 가서 이제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대는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이 5조에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응 정치가 종전선언으로 이해되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북한이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추가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 간격이 안 좁혀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죠. 그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 신고 검증 폐기로 이어지는 그리고 모두가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들의 임의적 비핵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 이걸로 가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신고 검증을 하다라고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진문서, 땅문서, 인강까지 지금 다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래 핵 부분에 있어서 동창리, 풍계리 같은 것들을 폐기를 해놨으니까 폐기한 거를 참관이라는 이름으로 검증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걸로 가름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 간격이 잘 메워지지 않을 가능성은 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뭔가 결정짓지 못할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제 언제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주로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가서 협의를 하고 1박 2일로 또 김영철 통전부장 등 만나서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기보다도 이런 1포인트 혹은 2포인트 정도의 중요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북미 간의 정상들의 회담은 이미 지금 일정만 남겨놓은 거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선결 과제가 있을까요? 심은철 박사. 지금 미국의 입장은 신고 검증 부분에서 더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좀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표를 정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도 했고 전에 2, 3년 얘기했던 게 그런 맥락인가요? 오늘 새벽에도 폼페오 국무장관이 외교 일정 발표하면서 역시 시간표를 두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검증을 북한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당장 급하게 10월달 내에 정상회담을 하는 일은 없다.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해도 좋다 하면서 북한을 조금 더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북한이 쓸 수 있는 조카 카드가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ICBM이라고 보는데 무엇이냐? 신고 검증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않는 대신에 대신에 우리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해체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동식 발사대를 일부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으로서는 이게 매력적인 카드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국에는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다녀와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그 스테이트먼트 발언이나 또는 그 다음 날 지난번 7월 달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처럼 폼페오 방북 다음 날 북한에서 나오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봐야지 그 협의 수준의 행간을 읽을 수 있는데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작은 정도의 일정 조열만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성결조건이라든지 다른 변수가 예전히 남아있는 건가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의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방북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미 간의 접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북미 간에는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월 7일 방북은 10월 초순 방북이라고 하는 그런 지난번에 그런 발표 내용과 견주해서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그런 지금 어떻게 물 흐르듯이 지금 좀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정도 문제는 지금 북미 간에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폼페오 장관이 무리해서 방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3차 때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도 못했고 이번에는 4차 때 가면서 미리 김정은 위원장 만난다고 아예 모습을 바꿔 가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수준 정도에서는 정리가 끝났다고 보고 다만 그 이후의 일정 관련돼서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 연쇄고리를 만들어서 북미가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동창리 그다음에 미국의 종전선언 그다음에 북한의 영변 그다음 단계 이런 단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비건 최선희 라인에서 지금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또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빈 실무협상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아직은 안 됐고요. 아직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실무협상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비건 대표도 폼페오 장관 방북에 지금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을 보면 저는 전체적인 흐름은 가닥은 잡히고 있다. 다만 이제 그다음 다음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북미 간의 접점을 좀 더 찾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고 보니까 김현욱 교수하고 김현욱 교수가 약간 좀 표현이 달라 보이는데 종전선언 정도는 답이 한 것처럼 보인다. 같은 얘기고 나머지는 협의를 해야겠지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아까 김현욱 교수는 나머지 부분은 역시 깜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장 폐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짧은 하루짜리 방북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과연 영변 핵시설 폐쇄할 때 사찰단이 들어갈 것인가도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플러스 신고 검증을 미국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북한은 또 추가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를 하는 것 같고. ICBM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바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확실해진 것, 그러니까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 가지고 와도 진전은 진전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 폼페어가 방북을 하면서도 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플러스 알파를 얻어와서 정상회담까지 이끌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미국 측 입장인데. 영변 핵시설 폐쇄 하나 정도로 종전선언을 줬다? 미국 내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오히려 비판이 더 심할 것 같거든요. 종전선언의 방향은 잡혔지만 상대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오히려 북한 쪽에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군요. 대체로 지금 종전선언 정도에 근접한 약간의 거리감점이 있는데 합의하신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내부인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그걸 하게 되면 한반도 상황에 어떤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영 교수.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치적 선언을 하는데 아마 남북미 종전선언일 가능성이 현저수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사실 내용상 남북 간에는 지난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내용상 종전선언을 한 것입니다. 군사합의서가. 그러면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지형이라든가 상황에는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요? 미치는가요? 영향은 주죠.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뭔가 구속력이 있거나 이건 아닌데. 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추동력을 만들어주는. 윤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체제로, 평화입정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문을 여는 데 있어서의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크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을 그 자체만을 갖고 그야말로 어떤 한반도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에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비핵화 평화체제의 진전의 그런 동력으로서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선언이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종전선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서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이 만약에 종전선언이 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글쎄, 종전선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김용은 교수는 정어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에 길을 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양날의 칼인 게 평화협정으로 가는 동시에 그것은 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방어막을 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하지 않을 때와 이후에는 안보 체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군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유엔군 정전체제를 감시하는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이나 규모 같은 것도 감소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이 갖고 있는 우려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국가들은 일단 유엔사 해체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유엔 안보리 내부에서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국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실제 지금 미국은 한 10년 전부터 유엔사를 계속 강화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 리바이트라이징 플랜이라고 해서 계속 강화해 왔고 이제는 충분히 강화됐으니까 현상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런 유엔사 해체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아마도 저는 그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사 해체 문제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에서 어쨌든 러시아, 중국과 한번 외교적으로 상당히 갈등을 빚을 그러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군사안보체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가 김 의원님께서 답변을 좀 유지할 것 같고요. 심험철 박사. 저도 사실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정한 것 같고 그 입장을 미국에 잘 전달해서 미국도 설득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입장을 바꿨는데 이제 오히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갈 때는 오히려 북한 쪽을 좀 설득해야 될 과제가 남았다. 왜 그러냐.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다. 첫 번째. 둘째, 그렇기 때문에 정전체제는 유지된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와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 북한이 도발하면 무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의 인식이 같고 만약에 북한의 인식까지도 같은 그러한 입장의 종전선언이 나온다면 이거는 전혀 우려할 바가 없는 거죠. 우려할 바가 없다. 그런 도상의 조건 변화는 좀 뭐 영향이 없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무슨 합의문을 만들 때 해석 선언과 같이 그걸 갖다가 부칙처럼 하는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대진 교수. 지금 남북 간에는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거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가까운 사실상의 그런 합의를 했는데 남아 있는 게 북미가 끼어들었을 때 문제죠. 또 중국이 끼어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속 종전선언이라는 게 고도의 조약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종전선언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진짜 정치적 수준의 전쟁을 끝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선언적 의미의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문구들이 좀 되겠죠. 북한을 배려해서는 상호주권과 체제를 존중한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우리를 포함해서는 배려해서는 현존하는 안보 질서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상호주권과 체제, 그리고 현존하는 안보 질서를 존중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그런 정도의 뭉뚱그려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종전선언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에 중국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일 것 같습니다. 김의원 교수님, 보충해야 할 것. 지금 신범철 박사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종전선언의 포션을 어떻게 보느냐는 부분입니다. 원래 종전선언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것은 정치적인 선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이걸 강조하고 미국이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서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몸값이 커져버린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갖고 이것을 목표로 해서 북미가 다투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인 것이고 이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 정책 선언을 통해서 일단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그다음에 평화체제로, 평화입정체제로 가야, 그래야 사실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중국이 지금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이다가 지금은 뒤로 좀 빼는 부분도 종전선언 정도는 북한과 미국 중심으로 또는 한국과에 포함해서 남북미 중심으로 가는 것 별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평화체제로 가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어차피 상수로 갈 수밖에 없다. 또 그것은 남북미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군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미국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일정 정도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예를 들면 주한미군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것이 미국 쪽에도 전달돼서 종전선언 문제가 좀 정리돼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자면 종전선언 자체가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쪽으로 약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좀 그런 쪽 얘기 같은데 심지어는 처한에는 북한에서도 뭔가 이걸 중요한 서로의 주고받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와 다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3차 정상회담 이후에 대국민 보고했을 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우리가 평화체제의 입구 정도로 들어간 단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북한 측은 오히려 종전선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제재 해제 이런 쪽의 관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핵 협상을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하는 전략적 협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든 평화협정이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굳이 나쁘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종전선언을 우리 정부가 해석한 방향으로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별로 얻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제재 해제를 얻어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엊그제 나온 거에서는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제재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러한 제재가 해제돼야지 신뢰가 구축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논리적 일관성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 판문점 선언하기 이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종전선언 문제가 화두로 등장했는데 그 이전에는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바로 상대적인 문제가 경제를 비롯한 제재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최근에 우선적인 푸는 과제로 경제 제재를 비롯한 제재 문제를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북한 입장에서 물론 다양한 체제 안전 보장책을 미국에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결국은 경제 투자, 경제 문제거든요. 결국 남북한 간에 그리고 북중 간에 또 북미 관계까지 경제적인 관계와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원산의 카지노를 건설해달라. 이것도 일종의 북미 관계 신뢰 개선이라는 그러한 명목상의 제안이지만 이거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더 이상 자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체제 안전 보장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재가 풀려야 남북 관계도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 때도 계속 주장했던 것이 미국이 CVID를 합의서에 받기를 원하면 제재 해제에도 같이 박아야 된다를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뭐랄까 중요한 대미 정책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경제 발전을 정책의 하나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제재를 풀어서 빨리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게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좀 급속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어 보이네. 어쩐가요? 제재 문제. 제재 해제 문제는 역시 비핵화 평화체제.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좁게는 최근 들어서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의 앞으로의 과정을 보면 연쇄고리를 연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하면 그다음 미국의 상응 조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북한의 행동이 나오고 미국의 상응 조치가 나오는. 이게 연쇄고리를 만들어서 가는 어떻게 보면 이 판을 짜는 겁니다. 저는 그 판을 처음 짜는 게 지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일부 조치와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게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출발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산통이 있었다고 보고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저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연장 두 사람 다 저는 시간을 계속 자기 편으로 삼으면서 마냥 이 시간을 자기가 붙잡고만 있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6일 중간선거라고 하는 게 역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의 선거가 지금 한 달 정도 앞에 있는 것이고 또 김정은 연장 입장에서도 역시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핵 포기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발전을,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서 그야말로 어떤 개발도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김정은 연장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요. 또 그 흐름을 이전 저는 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간들을 이전에 마냥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좀 더 탄력을 갖고 저는 흐름이 또 앞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은 남북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 이번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런 정상 간의 또 다른 제2차 결단에 의해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다시 앞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4.27부터 시작한 그 과정에서 첫 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제2차 3차 남북정상회담, 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다음 또 다른 추진력들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종전선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성격을 이해하기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평화체제로 가는 도입 정도의 서로가 신뢰에 표현한 수준에서 가볍게 정리한다면 오히려 한 번 더 문제를 푸는데 종전선언도 가볍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여러 가지 지금이 남북관계라든가 한 번 더 지형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있지만 그다음 바로 제재 문제가 아니냐라는 차원을 들였는데 되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예 지금 언급이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핵화가 다 되고 정말 거의 통일이 가까워 왔을 때 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정착지로 봤었죠. 그렇죠. 아주 면밀히 이야기를 봤는데 지금은 이제 비핵화 과정에 거래의 등가물로 지금 하나로 쑥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에 또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한을 또 못 박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아까 모두에도 기대 수준의 현실화를 말씀드렸는데 기대 수준의 그 현실화 과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종전선언의 의미도 계속 이제 변천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래에서 거래를 추동할 수 있는 이제 등가물로서 하나 이제 종전선언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한 다음에 종전선언이 만약 근데 이제 그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춰가지고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종전선언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하신 내용들을 그런 정치적 선언으로 이제 갔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신 박사님 잘 말씀하신 대로 또 사실 받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또 할 것이냐. 또 북한도 또 고민이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북한이 즐겨쓴 살라미 전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단계별로 쪼개고 그때마다 이제 동시적 보상 단계적 보상을 하고 주고받게 되고 또 이쪽에서는 또 미국 쪽에서는 또 다른 뭐 또 주고받기를 또 제재를 또 강화하네 유해하네 만에 하면서 또 이제 역살라미가 나가고 하면서 이제 비핵화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 크게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정상들 간의 회담 방식, 회담 탑다운 지금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착상태마다 정상들이 서로 직접 만나서 단판을 통해 돌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면에 대한 우리의 기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려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회사에서 회장이 저쪽 회장 만나가지고 다 얘기해놨으니까 가가지고 물건 받아와라고 해서 이제 실무제가 갔는데 얘기가 다 다르거나 준비된 게 없고 이제 뭐 우리 회사 쪽에서 원하는 규격의 상품이 안 나와, 안 준비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들 간의 얘기가 됐지만 그게 이제 고위급 실무선으로 잘 소통이 되고 원활하게 이제 정책 의사소통들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지난 25년간 봤던 그 교착상태가 그런 식으로 좀 아주 전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또다시 나올까 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우련되게 합니다. 정조사람 관련된 정의는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정도의 의미 있는 정상회담으로서 전기시킬 것인가 라는 데 결국 이제 달려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중간선거도 있고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이 문제가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나요? 어떻나요? 우리나라 지금 외교 쪽의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글쎄 지금 이번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11월 6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 가능성이 있겠느냐 같이 맞물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도 계속해서 타임게임 안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간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미국에 있는 엘리트 층들은 북한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입장을 견질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을 방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관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굳이 별 성과가 아닌 걸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전에 했을 때 더 악효과를 낼 수 있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물론 일반 국민들도 지금... 그럼 현재 추세로는 어떻습니까? 좀 성과를 가지고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을 할 정도는 아직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데 가서 폼페어가 뭘 더 얻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영변 핵시설 하나 폐쇄한다고 정상회담을 연다. 그걸 합의라고 박는다. 그거는 좀 못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확률로 보자면 좀 어려운 쪽에 약간 무게를 실는 그런 반응 같네요. 저는 뭐 신고 검증 얻어내고 제재 해제 얻어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정도의 실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중간선거 이전에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이후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의 발표는 11월 6일 이전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윤혹 박사님 지금 우려사항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웃풋을 내놓고 11월 6일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아웃풋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에드블러는 띄워놓고 11월 6일 이후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인데 현재로서는 11월 6일 이후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날짜는 11월 6일 이전에 발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다만 지금 폼페어 장관의 방북이. 오히려 뚜껑을 열지 않은 상태로 가능성만 남겨두고 선거는 치를 거다. 그렇습니다. 판도를 상자에 넣어놓고 일단 만지작거리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그런 전략적으로는 더 플러스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폼페어 장관의 방북이 지금 10월 7일 확정이 됐는데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폼페어 장관의 방북이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북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6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낼 수 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준비가 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11월 6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국정운영의 지지도가 출렁거리기도 합니다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워낙 다른 데서 약점이 많기 때문에 별로 플러스 요리는 안 되던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비춰봤을 때 중간선거 전후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질문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신고 검증 받겠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에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 해오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거거든요. 과거에 북핵 협상을 보면 항상 신고 검증 부분에서 막혀왔던 거죠. 2008년에도 검증 의정서를 하면서 미국이 의심 가는 시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북한이 그걸 거절하면서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영변 핵시설문으로 북한에서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부서의 시설 중에 북한에 신고한 것 이외에도 미국이 의심 가는 시설을 보게 해달라. 그런데 그 부분에 북한이 수용을 한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이전에 정상회담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뤄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적 성과로서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은 못 미치겠지만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가능성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보면 아직 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반 안 된다. 북한에서 나온 이야기가 종전선언을 한다면서 신고 검증을 내놓으라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할 정도의 조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아직... 약한 수준의 종전선언을 가지고 그렇게 할 만큼은 상황은 도대체 아니다. 라고 보면 정 교수. 미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중간선거에 무슨 표심을 가를 만한 중대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과속화되고 관세가 인상돼서 오히려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쇼핑 물가 올라가는 거에 더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풀래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국내적인 변수인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이었으면 10월 말이라도 급하게 뭔가를 추진을 했었겠죠. 혹은 11월 중간선거에 지금 표심에 자극을 주려면 급하게 해서 국내에 자신의 보수적인 백인 지지층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으로 유해 발굴을 해서 유해와 함께 돌아와서 국민정상회담을 한다든지 등등의 그런 정치적 이벤트가 있다면 좀 무리하게 추진하겠는데 그 외에 본질적인 상황에서는 아직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유엔을 무대로 남북미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외교 무대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또 중국이 최근에 정전선언 관련해서는 남북미 당사자로 이렇게 한정했던 측면도 있고 하는데 그러나 이후에 한반도 정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으로 포함한 주변국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경협이라든가 북한이 구체적인 개혁 개방 상태로 갔을 경우에 주변국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자면 한반도 평화 비핵화 추진 과정 속에서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미중 간의 경쟁이 이러한 남북 협력이라든가 비핵화 협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미국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의 이행은 대부분 중국이 합니다. 중국이 그 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큰 틀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전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더구나 그러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자기 중국의 희생을 겪으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으로만 가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 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수순을 전개하겠죠. 그런 부분은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미중 차원에서 주유를 할 것인가 적어도 미국이 북한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야지 중국이 어떻게 보면 협력적으로 이 문제에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미중 간에 현재와 같은 무역전쟁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마치 지금 19세기, 20세기 초에 있었던 한반도 둘러싼 외교전이 재현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러시아나 일본은 사실 1차적인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화가 잘 진행될 경우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지 배상금 이것이 최소한 200억 불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 경제를 결정적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참여도 필요한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북한에 투자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유엔 차원에서 새로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남북과 그리고 북미가 1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주변에서 미중 관계라든가 일본과 러시아의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북한 문제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고 동시에 이런 주변국 외교도 함께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신 박사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반도에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굴러가는 것은 크게 보면 미중 간의 대결 구도가 깔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비판을 받는 분이지만 어쨌든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해서 강하게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상당히 좋은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저는 남북미 종전선언 계획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 상당히 방해를 노려고 했고 끼우려고 했고 한반도 문제에서의 책임 있는 당사국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트럼프는 절대 용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끼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미국의 무역 문제로 인한 중국 때리기에 또 다른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간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 관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월등하게... 미국이 망정으로 흔들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 얼마 전에 IMF 보고서 나왔지만 2030년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이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러한 기류가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중국을 때리는 것이 아마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한 간의 대탕트라든지 평화협정으로 가는 그러한 길목에서 이러한 미중 간의 어떤 세력 차이라든지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대진 교수. 미국과 중국 문제가 가장 그래도 큰 변수겠죠. 네, 중국들 관계에서요. 그렇죠. 이번 달에 미중 간은 사실 원래 예정돼 있던 연례 외교안보대화도 취소하고 지금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은 내 친구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과연 미중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중, 강대국들이 서로 힘을 투사하면서 어깨를 지금 가르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부담을 스스로들 짊어질, 누가 짊어지려고 하겠는가. 발목 잡거나 부담되는 요소가 되는 것을 누가 이제 달고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중국의 북핵 문제를 좀 외주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사실은. 중국이 뭐 북한과 가장 잘 통하니까 좀 잘 해봐라라는 시기였는데 지금 오히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미중 갈등은 아주 더 표면화되고 더 심화되는 와중에서 과연 북한이라고 하는 부담 요소를 미국이나 중국이나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 것인가. 북한도 그 점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이 비핵화 열리지 않은 이제 기회의 문이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의 문에 좀 잘 타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2018년, 2019년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현 교수. 뭐 역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놓여있는 게 사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국면을 얼마만큼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여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보면 좀 출발하는 지금 국면이고 이런 과정들은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또 만들어갈 수 있느냐.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주목했을 때 특히 어느 부분 주목해야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이제 미중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아마 정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의 아마 조정도 좀 아마 좀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금의 어떤 한반도 질서 속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꼭 필요한 순간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조금 입장들이 정리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이 어쨌든 평화협정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중국 부분은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끼어드는 그 속에서의 남북 미중 사이에서의 평화협정체제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일본, 러시아 부분 같은 경우는 일본은 역시 북한의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본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을 아마 곧 하려고 상당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베 지금 수상도 지금 3선에 성공을 했고 그러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북한과의 적정적인 대화에 나서려고 할 겁니다. 또 지금 푸틴 정부는 역시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3개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역시 저는 비핵과 평화체제로 가는 이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특히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링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은 저는 한국과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어떤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남북, 미중 플러스 일본, 러시아까지 함께 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문제를 끌고 가는 그것이 꼭 육자회담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남북과 북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주변 국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고 같이 가는 그런 노력을 저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국내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두 분쯤 답을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한반도 지형이 많이 변화했단 말이죠 그중에 우리 지금 네 분을 포함한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있는데 견해차에도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 갔다 했는데 혹시 전문가들의 길이에도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크게 변화의 기류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무튼 지금 폼페어 방북이 조기에 발표되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가까워졌다 예상보다 빠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상황 인식과 전망에서 뭐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 전했던 시기와 또 중간의 교착 상태와 지금 이렇게 또 상황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뭔가 기류 같은 게 변화가 느껴지는 거 없었습니까? 똑같은 흐름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당 부분 의구심을 가지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초기에는 많았죠 많았다 지금은 조금 그런 건 줄어든 것 같아요 어쩌면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인식들이 조금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의 대탕트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핵화와 남북 대탕트 그리고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이것이 다 같이 가야 된다는 데는 거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대진 교수 특별하게 느낀 거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직접 대화를 하고 전에 없던 역사적 장면들을 좀 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의구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에서 일단 어쨌든 김정은 의원장의 육성을 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지켜보자 관망하면서 좀 긍정적인 관망하는 그런 기류는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에서 관망하는 게 조금 늘었다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또 일반 시청자, 국민들의 인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또 국민들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김영현 교수 비슷하게 느꼈나요? 전체적으로 김정은 의원장의 세 차례에 걸친 그런 방송 출연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생방송 출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문점에서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그다음에 지난번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번에 평양 9월 정상회담 이 과정은 저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북한 또는 김정은 의원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측면됐지만 전문가들에게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을 하는 그 내용 속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도 분명히 전달을 바로 할 수 있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가 나오는 이런 과정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핵 있는 빈국보다는 핵 없는 개발도상으로 가자 그런 흐름의 구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여러 가지 그런 중간에 특히 종전선을 둘러싸고 미국 입장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의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이 구도 속에서 뒤로 물러서기는 좀 어렵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 흐름은 앞으로 가는 그런 구도구나 이런 정도는 저는 정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는 쪽은 조금 더 는 것 같다 그건 전체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방향 같아 보이긴 한데요 국회 비준 관련해서는 전망은 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일단은 제1야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다른 상황까지도 같이 겹쳐가지고 제1야당에서는 조금 비준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전에 비준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지지 결의한 정도로 얘기가 나왔다가 의료 국면에서 이제 비준으로 갔단 말이죠 국회 비준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적인 걸 감안하고 국가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 쭉쭉 돌아가면서 신범철 박사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회 비준 문제,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비준이 필요하냐 비준 없으면 지금 남북관계가 봉착돼가지고서 무언가를 풀지 못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했느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 그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조건도 잘못됐기 때문에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 행동 그러니까 신고나 검증을 보아가면서 그 정도 이루어지면 야당 측에서도 비준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마무리될 시간인데요 비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인 방향을 위해서 저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제를 풀어가는 이 국면 또 남북관계까지 포함해서 이 국면은 사실상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봅니다 이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양 남북한 국회의담이 남북한에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와버리면 저는 야당에서의 그런 비준 반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설득력을 또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현욱께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좀 보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대진 교수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특수 조치로서는 비준동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거기에 남북합의서 비준동의에 대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2005년 법률 이전에는 오히려 13건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에서 동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 법률이 오히려 만들어졌음 이후에도 그 외에는 제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동의가 없었습니다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비준동의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지결의한 정도가 가장 간편하긴 한데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특수 조치 첫 사례로서 한번 시도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NS를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 의견 몇 가지 살펴보고요 종합적으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민님의 의견입니다 아직 협상 과정에 있긴 하지만 어느 나라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종전선언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이 좀 볼모로 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정윤지님의 의견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제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려서도 안 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향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더 이상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라는 의견 주신 겁니다 질문은 아니었고요 이걸로 오늘 좀 마무리 마쳐야 할 건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이미 내딛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패널들 약간의 길에 순탄한 길이냐 조금 어려운 길이냐라는 정도의 견해찬이 있었지만 이미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발걸음이 멈추거나 조금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간에 혹시 조금 거친 말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거친 말도 좀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난 몇 달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뭔가 조금 긍정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도 늘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히 챙길 건 챙기고요 인내심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